와 이거 좀 오래 할까 이팀? 메시 될 뻔했다 근데 안됐네 결국 메시 메시 그래 이거야 이렇게 사기 쳐야지 이거 멋있지 않은? 지금 내 팀? 유니폼 밑에다 맞춤 딜이죠 메시 메시 갔습니다 메시 보내드렸습니다 에 제가 품을 수 없는 신의 몸이기 때문에 신을 내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네 나라는 인간은 그냥 베이날드 공미쓴 페레이라 캡틴 시즌 영입해버림 수비력 나쁘지 않던데 스텝 보면은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토티 하킴이 영입 이거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 급여가 너무 비싸서 이거 윙백에 쓰면은 좀 과투자라 스피드 개빠르고 슈팅도 되는 것 같고 드락슬러는 일단 도류 베이날드 좀 쓰다가 베이날드 어? 어? 좀 킹받네? 하면 바로 받고 다닐루 페레이라 제2의 겐트너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민첩 106 키 188 가속 110 어우 어우 약간 느낌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라비오 안팔았어 근데 라비오 미페 땜에 잠깐 들어간거임 교체 어 이거 봐 아무튼 티잖아 맞지? 아 아 얘 밑에만 좀 아 진짜 아 틸로캐러 저번에 칠카 조금 불안해서 이거 비티비 틸로캐러 유카 영입했는데 훨씬 좋겠죠 하킴이하고 페레이라 너무 궁금하다 빨리 게임 한번 해보자 오우야 상대 뭐야 이탈리아다 야 저거 키에사 좋던데 자 흰색 유니폼 간만에 있네요 자 좋아요 오야 뭐야 야 하킴이 체감 지린다 이거 뭐야 뭐임이 strand 카바이 좀 더운건지 예 왜 이렇게 좋아? 체감이 미쳤는데? 바닐로 페레라는 모르겠네 그냥 아직 공을 좀 만져볼까 아니야 아니야 겐트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겐트는 절대 아니야 뭐 잘 안 느껴지더라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왜 이렇게 커서 막 바뀌어 근데 와아 오케이 오케이 손 푸는 거니까 아 막 체감이 좋은 건 아니야 저 위치에서 체감이 막 좋을 필요는 없어 줘버려 열어버려 하킴이 와 와우 뭐야 뭐죠? 아니 패스가 흐흐흐흐흐 아니 킴펜베야 펜베야 하지마 마르킴 와아 음바 음바아아 엥 줘버려 아 좀 아쉬운데 여기 여기 괜찮아 저 자리에 지금 후보군 만화 오 나이스 둠 오 나이스 둠 와 카바이 지린다 어우 어떻게 저걸 와 이걸 넣어버리네 아니 진짜 카바이 좋다니까 그죠 하킴 와아아아 자아 어 하킴이 개좋은데? 하킴이 중원에 두니까 빠릿빠릿하고 체감도 좋고 해갖고 되게 이제 유날제 역할? 나이스 수비 개잘해 아 누우 야잇 둠! 아 아까부터 둠이 조금 아쉽네 계속 마르키 마르키 아 상대 키에사야? 키에사 은카? 인정 여기다 카바 빠르다 빠르다 키에사 와 키에사 개좋은데? 와 뭐야 여기 진짜 와 은바 은바 아우 와우 와 c 야야 느낌 있는데 이 친구? 너무 안일하게 슈팅했네 아 둠 이새끼는 이거 진짜 컨디션까지 맘에 안드네 너 찍혔어 너무 안일했다 아 오케이 가져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골 키에사가 좀 맘에 들어가지고 어 야야야야야 패레 좀 느린데? 어 나이스 야 그래도 어 다행이다 좋아좋아좋아 아아 아아 이건 컨디션 이슈 되나? 어 둠? 너 나가 너 나가 나이스 하킴 개빠르다 하킴이 8위 생제르마 필수 자원 하키! 너무 무리였다 아 은바 아 은바패 키가 조금만 더 컸었으면 완벽했는데 나이스 카바이 움직이면 개좋은데? 이앗 오케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뒤에서 오지게 밀어버리네 하하하하 아 아 어 나갈거같은데? 어 다행이다 아 상대 억울하겠다 하하하하 야 제발! 아 아 마운트 왜케 빠르냐 얘? 제발 안되안되안되 매우 공격적 아 아 어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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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제발 제발 어 제발 라비오 나이스 그렇지 이거지 왔나 어 벨트게 아니 어 아 할렐루야 이쪽에 시간 있어 아직 괜찮아 됐다 됐다 가만히 아 좋았다 좋았다 아아아아 야 우리팀 패럴트게 왜이렇게 못차냐 다들 왜이래 이게 최선이야 이따 헤드샷 나이스 나이스 왼쪽 전혀 아니었고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 아니 왼쪽 개나이 또라이네 이거 한 번 더 중앙 나이스 이거 중앙 어 오케이 심리전 막힌거같은데 이런 느낌 오우 오우 이거 왜 못막아 개꿀 개꿀이다 이거 이거 오른쪽 나이스 하하하하 심적 부담감을 못이기고 아 주세요 만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야 뭔데 포그마가 아직도 1등이냐 뭐야 메시가 평점 2등이었어? 아니 사실상 1등이었어? 내가 귀인을 몰라봤던거야? 베이날둠은 도움은 많이 하긴 했는데 아 많이 아쉬운데 베이날둠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